지지대 3회 이상 감습니다. 하나, 둘, 셋 감았죠. 그 다음 원노프, 이외에, 둘, 다음 고리 속으로 들어갑니다. 이렇게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로프를 세 번 감았죠. 두 번 감습니다. 이 고리 속으로 통과 시기에 있습니다. 통과 시켰죠. 이 마지막 고리 속으로 통과 시켜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로프 3회전, 다음 로프 2회전, 통과 시켰죠. 이 고리 속으로, 통과 시켰죠. 마지막 로프, 고리 속, 완성이 되겠습니다. 다음 로프 3회전, 통과 시켰죠. 통과 시켰죠. 통과 시켰죠. 통과 시켰죠.